예전에 거쳐서 본선에 주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년차 영달은 경시대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실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많은 경쟁자 아마 천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모아서 90명 정도가 본선으로 모아졌고 또 부문별로 여러분들 심한 경쟁에서 800점대 900점대를 육박하는 900점 넘었나요? 넘어서 천점에 육박하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본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아 나 공부하면서 영어에 이렇게 빠져봤다. 정말로 미치도록 공부 한번 해봤다. 그런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 학생 시절의 이런 기억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튼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길벗은 원장이 수학의 전공입니다. 그런데 수학 경시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은하 영어과 대표 강사가 영단의 경시대를 제안해가지고 이렇게 길벗 아카데미가 수학 학원은 아니고 영어학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추억. 정말로 공부 한번 해봤다. 영어에 빠져봤다. 어머니, 아버지가 수학료를 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아, 내 아들, 내 딸들이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공부했구나. 이런 좋은 기억들, 그런 칭찬받을 일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추가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 서 계시는 선생님들, 격려 박수 좀 쳐주세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감사합니다.